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회색회라고도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회색분자를 소속 정치적 노선 사상적 경향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른쪽 밑에 불화자가 보입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획수는 육핵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열십자 모양이 보입니다. 열로 읽어도 되고 십으로 읽어도 됩니다만 여기서는 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 그리고 불화자가 보입니다. 점인이죠. 점인. 점인을 불로 간주합니다. 불 불화자니까요. 그래서 십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십불을 재회와 합쳐서 십개 불부터 재가 되었네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을 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십불 십불 재회 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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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회 십불 십불 재회 쉽게 불이 붙어 재가 된 것이죠. 이때 재는 불에 타고 남는 가루 모양의 물질입니다. 잿빛이란 말도 있죠. 재와 같은 빛깔이죠. 그러면 쉽게 불부터 재가 된 한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불 재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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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